그냥 너네가 성격이 지우니까 그 펜에 그 기재가 알겠니? 화랑은 지우고 잡시다. 알았어. 나 화장은 지우고 잡게. 나 맥주 한 캔하고 잘 거야. 민정님 머리 매일 남자친구가 말려주면 어떨 것 같아요? 진짜 좋을 것 같아. 진짜. 왜냐하면 나는 머리 말리는 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니까 남자친구가 머리 말려주면 용돈 줄 것 같다. 진짜 좋을 것 같은데? 허한님 감사합니다. 박면장 풀빌라 영상 음속으로 보고 있는 사람? 풀빌라 영상? 아, 그거 오빠랑 간 거? 슬픈 말 해주세요. 어, 내일 주요일이다 얘들아. 진관증, 아, 진관증 친구구나. 한국 지구 있어요. 방송 끄고 맥주 두 캔 들고 가서 조켓 옆에서 축구 같이 보면서 먼저 미안하다고 해봐. 내가 왜 미안한데? 사과 안 할 거야. 오빠랑 말 한마디도 안 해. 짜증나. 싸가지 없어 진짜. 재수 없고. 사과 안 할 줄 아alis anywhere you have to engage in. 아, 진관증, van. prolْ stayed. 감사합니다.